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 서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클라우드와츠라는 섹션이 있는데 클라우드와츠는 IDS 내의 어떤 기능이 아니고 원래 독립된 AWS에 있는 모든 인프라의 상황을 여러분이 관제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서비스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에 데이터가 모이는데 이 서비스 내에서 보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와츠라고 되어 있고 여기 모니터링에서 이 부분이 선택돼야지 클라우드와츠입니다 확장 모니터링, OS 프로세스 목록 이렇게 세 가지를 현재 제공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 것들이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CPU 사용률은 우리의 IDS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돌아가는 컴퓨터의 CPU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실서버가 아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할 때 그 접속 하나하나가 연결이거든요 근데 그 연결이 꽉 차면 성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결이라고 하는 지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유 스토리지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꽉 차면 데이터를 쓸 수 없게 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꽉 차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와치에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조건을 걸어놓으면 그 조건에 해당됐을 때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어떤 작업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유 스토리지 공간 같은 것들에 이 하한을 정해놨다가 그 상황에 도달하면 경보가 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이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리고 사용 가능한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메모리가 꽉 차 있으면 느리거든요 그래서 CPU 사용률이 아주 높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IDS의 인스턴스 타입 중에 CPU 쪽이 특히 강한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가,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아 있다면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강한 인스턴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IOPS라고 하는 것은 I는 인풋, O는 아웃풋, P는 퍼, S는 세컨드거든요 그래서 초당 입력과 출력에 대한 성능인데 이게 저장장치의 성능을 파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벤치마킹 지표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스토리지의 성능이 있을 거예요 스토리지의 IOPS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고 그 IOPS와 여기에 기록되는 IOPS의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더 증설을 할지, 더 높일지 낮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읽기, 쓰기가 있고 기타 등등의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에 보면 확장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확장 모니터링은 여러분이 기능을 키셔야지만 사용이 되고 이거 유료입니다 그래서 얘와 클라우드와치는 둘 다 비슷하게 뭐랄까요? 그 시스템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클라우드와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감시하고 이 확장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그 운영체제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서 그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현재 상태를 전송해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초 간격으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굉장히 기민한 서비스고 그리고 클라우드와치의 경우에는 1분에 한 번씩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확장 모니터링 기능이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확장 모니터링은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S 프로세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되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 상에서의 여러 가지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수감각을 갖는 거예요 각각의 지표가 뭔지 대충 알았다면 이 각각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일반적인 여러분 시스템의 상태인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특이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는 어떠한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수감각을 갖게 될 것이고 수감각을 갖고 있다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아무튼 자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IDS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고요 이것만으로는 잘 되지 않겠죠 더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찾아보시고 저도 후속 강의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